에일리엄과 용암폭발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삼위신이네 어... 용암 폭발 때문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네 용암 폭발 용암 폭발 용암 폭발 용암 폭발 용암 폭발 ㄷㄷ 저기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아 이쪽을 어떻게 하지? 이쪽도 이게 되나? 감염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무늬 체력이 제일 크죠? 음... 5백5백. 5백5백. 비싸인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나갔네 나갔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에잇? 미씨불? ㄷㄷ 거기가 아까 테란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성격이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되지? 적은 은퇴를 할 줄 아는군. 우리도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우리 기지가 동행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어? 터진다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되는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길이가 공격받고 있어 태궁 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오! 거죠졌는데 JOG었는데 여기가 뚫렸냈어버렸네 에의의의의의의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쭘uit 12는 어찌 됐지 했는데 뒤가 없네 그냥 암기 갔어야 됐나 얘 혼자 안가고 암기 갔으면 그냥 암기로 다 밀어버렸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이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겁니다 아 잠깐만 브루탈 가면 안되는데 조졌네 아 제레온소 터졌네 아 진짜 조졌는데 참고로 랩 ㄷㄷ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아이 잠깐만요 핵이라니 아이 땅굴 벌레라니 어? 이거 얼트 어쩌졌지 어? 되나? 여긴 브루타로 틀어 막아가지고 됐고 어? 이게 되나? 어? 핵 공격 감지 지지 아 이 뚫린다 아 이 뚫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젠데요 이제 아니 아니 씨볼 어? 어허허헤헿 어허헤헿 어? 어어어어쥐지? 어..어찌..어찌..어찌..어찌..어찌..어찌..어차? 너이씨 3직이 있어요 알았다 잠깐만 암기 뽑아도 될 것 같은데? 히힍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곧 날이 저물거에요 어 끝이 보이는데? 끝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 끝이 보이지? 어 이게 왜 되는거 같지? 1분 아 또 또 또 또 또야? 또 또 땅굴망이야 시간정지 써서 공혹하고 가면 될거 같아요 이케 가게 수비가 되잖아 이게 수비가 되잖아 이게 되잖아 어이가 없네 이게 수비가 되네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